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자님이 부른 사랑참의 가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참을만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잃은 아픔보다 참는 게 더 쉬워요. 들리 나요 사랑아 내 슬픈 사랑아 보이나요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사랑 참 힘드네요. 윤계상 새로운 열애 발표 윤계상 종교 기독교 god가 2018년 11월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주년 기념 콘서트 그레이티스트를 개최했다. 이날 윤계상은 참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 같다며.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겠다.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20년도 사랑해달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god의 리드보컬 가수 김태호는 2017년 CCM 분류로 12월 15일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 김태호 위드 프렌즈를 깜짝 발매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윤계상의 새로운 사랑 차혜영 대표 배우 윤계상이 5살 연합 뷰티 브랜드 대표와 여례를 인정한 가운데 논픽션 차영이 상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윤계상의 아픈 사랑 첫 번째, 성유리와의 사랑과 이별 성유리 종교 기독교 아버지가 목사 겸 교수이며 이진, 옥주연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윤계상, 성유리 사랑 윤계상은 과거 핑클의 멤버이자 연기자로 활동 중인 성유리와 연인 사이였으나 지난 2004년 말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계상과 성유리는 오랜 연인관계를 유지해보다 지난 2004년 말 윤계상이 군 입대를 앞두고 이별의 수선을 밟았으며 성유리는 2017년 프로골퍼 안성현과 결혼했습니다. 두 번째, 이하니와의 사랑과 이별 이하니 종교 기독교 이하니는 어머니, 언니와 함께 온누리교회에 출석한다. 온누리교회에서 가해금을 타며 찬양을 부른 적도 있으며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기독교 관련 글귀를 많이 올리는 등 매우 독실한 신자입니다. 윤계상, 이하니 사랑 2013년 2월쯤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니와 사귄다는 기사가 나왔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배우는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 자리 때 처음 만났으며 당시 자리에서 서로의 친구들이 겹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도 몇 번씩 만남을 함께 가지며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기도 했다. 2013년 1월 18일엔 두 사람이 발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교제설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여자친구 이하니와 함께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았는데 자신은 숙강아지 감사를 그리고 여자친구는 암강아지 혜율을, 감사혜율을 입양했다.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견종은 꽃동 드 툴레아다. 그래서인지 2013년 3월에 동료인 김태우가 1대100에 1인위로 나왔을 때 윤계상이 god 멤버 중 본인에 이어서 먼저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정작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은 2015년에 결혼한 박준영이었다. 윤계상, 이하니, 결별. 특히 2019년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별서를 맞았습니다. 이하니는 2019년 9월 인스타그램 계정에 모든 건 변하니까 설령 항상 함께하는 관계라도 그때와 지금 저도 너도 다르니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들, 그런 오늘 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어가던 둘은 결국 2020년 6월 결별 소식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당시 결별 이유는 개인 사생활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후 윤계상, 이하니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은 오랜 연인이다 보니 자주 다퉜다가 다시 화해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엔 완전히 연인관계를 정리했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이별로 같은 소속사에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가졌다고 한다. 윤계상이 자신이 소속사를 나오겠다는 뜻을 전했고 현재 전속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계상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 오늘의 양식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사랑의 상대 차영은 누구인가 차영은 지난 2018년 모델 박성진과 열애설에 휩싸였으며 당시 박성진 소속사 S팀은 박성진이 차영 대표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나중에 헤어지고 차영은 윤계상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영 스튜디오 콘크리트 대표 배우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유아인과 함께 아티스트 그룹 스튜디오 콘크리트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콘크리트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배경을 가진 1980년대 출생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2014년 출범한 아티스트 그룹이다. 친구인 유아인의 엉뚱한 제안으로 시작된 스튜디오 콘크리트에서 공동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게 된 차영은 재능있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발견하고 콘크리트만의 관점이 반영된 전시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동시에 수익 창출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팀 내에서 일엄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디자인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차영 대표는 유아인에 대해 10년 전 친구로 만났을 때부터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난 후에도 한길 갔다. 어떤 때는 철닥선이 없는 어린애같이 해맑다가 또 어떤 때는 한 삶을 다 살아본 사람처럼 500살 어른이 된다라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차영 논픽션 대표 논픽션 차영 대표는 지난 2019년 말 브랜드를 런칭하고 단시간 내 온라인을 비롯해 유명 편집 매장 및 뷰티스토 백화점까지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2019년 11월 차영은 유아인의 팀이 아닌 뷰티 브랜드의 대표로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평소 8년간 특정 향수를 고집할 만큼 향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는 차영 대표는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향수, 헤어, 보디 제품을 사용하다가 향, 텍스처, 합리적인 가격까지 골고루 갖춘 한국 브랜드를 찾는 데 실패했고 결국 직접 대체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원료를 찾아 6개월 이상 론칭을 미루며 연관 끝에 2019년 11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논픽션을 론칭했는데요.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유아인은 캠페인 촬영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촬영 후 몰래 회식비까지 내고는 쿨하게 사라졌다고 하네요. 유아인의 적극적인 응원에 힘입은 차영 대표의 논픽션은 비건 화장품이자 친환경 화장품으로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한남동에 위치한 쇼룸은 단순 향수 전시와 판매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쇼룸을 표방하면서 갤러리 못지않게 내부를 꾸며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향수로 시작해서 핸드크림, 바디제품, 립밤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논픽션은 한남동 쇼룸의 성공에 이어 부산 해운대와 성수동까지 3개의 쇼룸을 열었고 현대백화점과 세포라 등에도 입점하면서 승승장구 중입니다. 윤계상님의 사랑의 결실이 꼭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윤계상의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배우 윤계상이 5살 연화의 유력 뷰티브랜드 대표 차영씨와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계상님 이제는 아픈 사랑을 잊고 연기와 결혼까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크리스찬튜브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Ε Sin한 예수님 승리